네 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지금 이 행성의 중심부에 와가지고 지금 노닥거리고 있어요 잠시만 나 숨이 아쉬워진다 또 숨 숨 숨 숨 오케이 오늘은 2019년 2월 11일이구요 아마 이 영상은 꽤 먼 훈달 올라갈거고 왜 자꾸 배낭이 가득 찼데 나 배낭 멀쩡히 있는데 아 안보이는데 있는거구나 이제 들어가네 어 이제 들어가네 야 벽을 걸어가는 남자 리빌을 우와 나는 벽을 타고 넘어 걸어야지 어허허허 벽 벽에 서가지고 이거 챙겨가야지 어 잠시만 나 빼고 쟤 어디갔어 내 통 어 작지가 안돼 아 또 미끄러진다 천장에 박혀있는것도 기분이 강해 진짜 자 가자 딥로드는 아마 우주로 날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봅시다 엔딩이라니 아스트로니어의 엔딩이라니 기분 이상하다 진짜 근데 이거 색깔이 마치 그거 같다 마인크래프트에서 지원되지 않는 모드의 아이템이 핑크색과 검정색으로 표시되잖아요 그거 같아 멀리서 보면 이렇게 되면 느낌 이상해 잠시만요 저기도 그라핀이 필요할 수 있어 일단은 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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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잠깐만 이거 이 모든 행성을 다 해야돼? 다른..잠깐만 다른 사람들도 이 모든 행성을 다 했다는거야? 말이 안돼 이거는 어떻게 일단 가보자 아 일단 이걸로 왔다갔다 할 수 있나 보구만 아..잠깐만 어..잠깐만 어..잠깐만 어린이야 난 왜 여기에 어..잠깐만 어..잠깐만 그러면은 다 이거 챙겨보자 힘이 다 그냥 Sumv4 잠수만 좀 더 예비 여분용으로 몇 개를 챙긴다고요? 아까 얘기하긴 했었는데 설마 이게 진짜 다 필요할 줄을 몰랐네 나물짱 하나 내가 집어던진 걸 어디갔어? 이 씨.. 없어졌어 아..아..아..아..아..아..아.. 오, 뭐야. 3개만 났는데 뭐가... 저거 맞으면 죽을까? 서 있어보자. 에이, 아무 효과 없었어. 밀려난다거나 썰린다거나 그릇이라도 하면 재밌을 텐데. 이거 띄면 어떻게 되지? 오, 사라졌어. 정확히 이 3개만 장착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구만. 3개 더 장착해야 돼. 자, 가자. 아니, 굳이 저걸로 갔다 올 필요 없지. 아니, 이제 저걸로 가자. 얘 여기다 두고 가면 안 되지. 음, 아닌가? 아니다. 얘는 나중에 다른 행성 갈 때 쓰도록 하고 앞으로 다른 행성 갈 때는 이리로 와야겠다. 라이트 노드. 가자. 1번. 자, 그래핀 3개를 또 조달해봅시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하이드라진 나 거기다 다 거기 위에다 두고 왔는데? 아, 나 진짜 돌겄네. 진짜 돌겄네. 진짜 돌겄네. 뭐가 일이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만. 일단 고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 고철 내가 몇 개 많이 조달을 해놨구나. 옛날에 그 버그 아직도 견제하려나? 일단 리튬을 두 개 챙겨가지고. 일단 리튬을 두 개 챙겨가지고. 한,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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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아, 어허, 배고하다. 오늘은 2편까지만 하고 지금 5분 남았는데 이래 가득 채우는 거였었나 조건이 어 버그 잘 되는 거 같은데? 지금 당장 자원 구하러 가기 귀찮으니까 일단 버그 좀 가정합시다 버그도 컨텐츠다 어? 끝났네? 어? 아니야 나 아까 여기다 올려놓은 거 올렸어 아 소모는 되긴 하는 거구만 그럼 버그는 아니었어 왜 이렇게 주변에 꺼내지지? 왜 이렇게 주변에 꺼내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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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작아지기 전에 도초리 지금 감당이 안나가고 고맙습니다. 어.. 이제 끝났네. 고추를 겁나.. 겁나 벌었네. 쓸 수 있으면 쓴다. 그것이 비록 버그일지라도. 다 됐다. 음? 잠시만. 이미 하나를 내가 더 많이 만났는데. 1개. 2개. 마지막이다. 3개. 3개. 지하 중심부로 간 다음에. 이걸 다 바꿔줘야 돼. 인벤토리 텅 빈 것처럼 나오는 버그는 언제 고칠건가. 다 됐다. 어? 영상 끝났다. 이거는, 이거는 마지막. 오늘 마지막 영상 하나만 더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